정부가 최근 개체수가 줄고 있는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 보호를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중국과 서해 점박이 물범 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어린 개체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해양 폐기물을 거두고 인공휴식처를 조성하는 등 서식 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인천 백령도를 찾는 점박이 물범은 지난 2002년 340마리에서 2011년 246마리로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.